범위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검사 선정 검사 선정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70년만 축적된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의미는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입니다.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기준이 정의와 선식인 직업이 잘 없어요. 생각해보실 때 잘 없습니다. 검찰의 길이 안으로 최대한 빨리 흡수하고 배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의 주인인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 지나고 보면 이거 좋은 직업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은 직업인지 자기가 생각해야 돼. 이게 무슨 뭐 손잡고 이런 게 아니라 뭘 할지 잘 생각하고 정답게 할 사람 없으면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